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으로 떨어진 크리스찬들에 대한 지옥간증입니다. 필리핀 목사님의 간증 이 목사님은 과거에 사업가로 성공하여 많은 돈을 벌었으나 목회자로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던 중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 도중 사망했습니다. 그때 자기 영혼이 천국 문 밖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자신의 불순종을 심판하려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님께 만일 저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 주시면 주님을 섬기겠다고 애원하였습니다.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육신으로 돌아오기 전에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지옥에서 자신의 장모님이 불속에서 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장모님은 크리스천으로서 교회에 열심히 다녔고 늘 회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저분은 왜 지옥에 있나요 하며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녀가 진지들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 또한 용서받을 수 없다. 다음은 빅토리아의 간증의 한 부분입니다. 그곳은 극도로 어두운 곳이었으며 제일 뜨거울 수 있는 불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그곳은 각기 다른 크기의 파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초록색, 검은색, 회색의 파리들, 모든 이승지간 종류의 파리들이 다 있었습니다. 추가로 그곳에는 짧고 굵고 검은 지렁이들이 곳곳에 있어서 무엇이든 간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메스코온 악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강렬한 악취는 제가 알고 있는 단어로는 형용하기 어렵습니다. 그 냄새는 썩은 고기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이제껏 살아오면서 맡아본 제일 지독한 썩은 고기 냄새보다도 백배는 더 강했습니다. 그곳은 통곡하는 소리와 고통하는 분노로 이해를 가는 소리로 꽉 차 있었습니다. 또한 악마의 사악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최악의 것은 그곳이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실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그룹 안에 있던 사람들의 수가 너무나도 많은 까닭에 그 수를 어림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동쪽 그룹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빅토리아, 이곳에 있는 그룹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나는 많은 다른 방법들로 수없이 용서하라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거절하였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시간이 다 지난 후 이곳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이곳에 영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맺은 열매를 영혼, 영혼이 먹게 될 것이다. 안젤리카 자매의 간증 중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옥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에서 했던 일들의 기억을 가지고 고문 받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두 배로 고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기회도 없다. 오직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다. 나는 주님께 요쭈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 할머니가 여기 있나요? 저는 할머니가 살아생존 주님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여기 계신 건가요? 딸아, 내 할머니는 용서하지 않았기에 여기 있는 것이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나 또한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요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용서하시고 또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잖아요. 주님이 답하셨습니다. 그래, 딸아. 하지만 사람들은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 그들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것이다. 가서 사람들에게 전해라. 특히 내 자녀들에게 이제는 용서해야 할 때라고. 많은 내 자녀들이 용서하지 않는구나. 용서해야 할 때이니. 그들의 마음에 증오, 미움, 원한 원망을 없애라고 말하여라. 만약 용서하지 않은 그들에게 부시의 죽음이 닥치면 그들은 지옥으로 가야 한다. 카르멜로 브레니스의 감증. 이 땅에서 고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자비와 기회를 베풀어 달라고 애걸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마음이 아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요한복은 3장 16조를 설교하고 있는 듯한 여자를 보았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고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녀는 복음주의 교회를 35년간 섬겼으나 지금 지옥에 있고 그녀의 남편을 용서할 기회를 달라고 애걸하고 있다. 용서는 특별히 중요한 것이다. 그 여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35년간 하나님의 이 일을 힘들게 하고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이것을 묵상하고 확실히 용서하도록 하라. 당신은 어디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원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고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하여서 지옥 간 그리천들에 대한 지옥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 ... ... ... ... 한글자막 by 한효주